오늘이 22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입니다. 다만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전해주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는데요. 원구성 막판 협상을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민주당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자정까지 내라고 요구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직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상임위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 맡았던 7개 상임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라도 가져가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4년 전 상임위를 독식할 때는 최소한 국민 눈치는 봤다며 지금은 눈치도 안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 촉구하며 거부할 시 벌어지는 이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끝내 협상이 공전하면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은 김 여사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내식 비용, 의상 무단 반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일각에선 특검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크게 인도 측의 방문 요청이 있었느냐, 또 경비가 합리적인 수준이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딴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며 거듭 반박하고 나섰고요.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인사들도 호화 외유성 순방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여권 관계자들에 대해 직접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정부 대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오늘 김정숙 여사가 포함된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기내식 논란에 대해 당시 비행기 탑승 인원이 50명이었다며 조리와 운반 등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도 전 장관과 민주당 고민정, 윤건영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반박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